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원석 의원께서는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뉴스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단식이겠죠. 단식이 벌써 12일째 맞고 있는데 이제 좀 저는 중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과거에 단식을 해봤습니다만 저쯤 되면 몸 안에 있는 지방을 다 태우고 근육과 장기까지 데미지가 오거든요. 그런데다가 이게 건강단식 이런 게 아니고 할 일 다 하면서 찾아온 사람 다 만나면서 검찰 출석까지 하면서. 몸이 더 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훨씬 힘들죠. 물론 이제 밤에 휴식을 취한다지만 밤에 그렇게 안에 들어가서 휴식 취하기 때문에 지금 12일째 버티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더 이상 하는 거는 좀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어서 중단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재명 대표가 싸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정치권은 역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뉴스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번 검찰 소환 조사였습니다. 쌍방울 배복 송검 관련 의혹인데요.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또 진술했다고 하고 하지만 조서에는 그러니까 이 진술을 한 그 내용이 되죠. 조서에는 서명 난리는 거부를 했다고 하는데 추가 소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시기를 놓치기 위해서 좀 단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방탄단식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번 소환 조사와 추가 소환 관련해서 김준일 수석의 에디트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사실 이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각도로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시간 지연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보일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단식을 들어가는 시점 그리고 단식에 검찰 소환 조사를 협의하는 과정 단식 중에 그리고 이제 소환 조사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서명 난리는 안 함으로 해서 소환 조사가 다 무의 사실상 무의로 돌아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의심을 할 만한 정황이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검찰하고의 이 신경전 자체가 누구 잘못이냐. 뭐 이렇게 좀 시시비비를 가리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 굉장히 무례한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관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깬 부분이 있어요. 어찌 됐든 야당 대표 정도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그리고 해야 되는데 당대표 씨라고 상의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며칠날 소환 조사합니다라고 언론에 발표해 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이제 전혀 좀 어떤 협조가 되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시간 지연 전략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합니다. 수긍을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이제 조금 진행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박 의원님 그때 뭐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고 주로 이제 뭐 검찰에서는 수사에 잘 협조가 되지 않았다. 조사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정치 검찰 수사에 연민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에 조사에 서명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표면적으로는 이게 이제 진술 내용이 조사에 잘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건데요. 그게 이제 본인이 진술한 것과 조사 내용이 다르면 그 자리에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정은 하지 않았고 뒤에 변호인이 얘기한 거 보니까 진술 취지가 잘 반영 안 됐다 이런 건데 취지까지 반영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속기록처럼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요약해서 집어넣는데 그렇다고 100% 속기록처럼 숨소리까지 다 담는 건 아니거든요. 요약해서 집어넣는데 그렇게 답변한 것에 취지까지 헤아려서 그 취지대로 작성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명분일 가능성이 높고 일종의 전략이죠. 그런데 이게 꼭 지연 전략만이 아니라 검찰이 어떤 폐를 쥐고 있고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때문에 검찰의 질문을 다 듣고 다만 추후에 나는 그 답변을 보강할 여지를 남긴 채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조사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오늘로 조사 끝입니다. 라고 했으면 아마 날인을 했겠죠 읽어보고. 또 부르겠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굳이 지금 날인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아예 무력화시키고 난 법원에서 처음부터 다투겠다 이런 전략을 쓸 수도 있어요. 저희가 과거에 이제 시국사건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특히 국가보안법 사건이나 그러면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날인도 거부합니다. 그 얘기는 어찌됐든 피의자 신문조서라는 거는 검찰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절대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없고 특히나 그런 과거에는 조작 이런 게 난무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다 거부하고 일종의 지침처럼 법원에서 다투자 이런 식의 대응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일종의 권리거든요. 그걸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손을 압수해서 강제로 찍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반드시 본인한테 유리하냐 그건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변소를 하는 거여서 본인한테 유리한 진술을 하고 그 유리한 진술이 조사에 담기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는데 정경심 교수가 검찰 수사 당시에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진술 조사에 날인도 거부했는데 결과적으로 유죄 나왔잖아요. 법정에서. 때문에 반드시 저기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데 어쨌든 그런 걸 종합적으로 헤아려서 일종의 변호인과 상의한 전략일 수도 있다. 그런데 저 자체가 굉장히 일반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이런 특권적 수사 대응 행위고 사법 방해가 제가 보기에는 비약이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유불리를 본인 다 감당하겠다는 판단만 있다면 누구나 다 날인 거부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그걸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김준일 수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증거가 없었다. 증거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대북 송구경 관련해서 검찰은 그동안 김성태 전 상방울 회장. 그 외에도 아태평화재단인가요?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완영과 관련 일들을 했던 쪽에서의 증언들이 있었다. 이런 입장인데 내용상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검찰이 아니니까 언론 보도로 검찰 쪽에서 취재한 언론이 보도한 거로 나오면 김성태 회장은 계속 얘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상 이재명을 보고 돈을 보낸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화영 정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술에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현재까지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보고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속단하기가 힘들어요. 속단하기가 힘들다는 게 뭐냐면 검찰이 정말 더 패를 쥐고 있을 것인가? 저는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현재 나온 거를 가지고 재판에 가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유죄가 정말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모르겠고. 정황적으로 경기도하고 같이 쌍방울이 경기도를 통해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했다라는 정황들은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얼마나 법원이 받아들일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 지연 전략이든 뭐가 됐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타임라인상 그러니까 10월 10월부터는 국정감사에 들어가니까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9월 안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 지금 몇 번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21일에 보고가 돼서 25일에 하는 방안이 유력했는데 그게 지금 조사가 다 끝나지 않으면 검찰 입장에서는 애매한 것이 완전히 조사가 안 끝났는데 기소를 하면 이건 무리한 기소가 된다. 이렇게 조금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것까지 좀 보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 게다가 조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단식으로 몸도 힘든 이런 사람을 억지로 불러내가지고 무리한 기소 이런 것까지 조금 보면서 지금 움직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 조사 받고서도 단식에 다시 재돌입을 한 상태고요. 검찰은 12일 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나와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방금 전에 김준일 수석에디터 이야기대로 다른 수사권과 병합을 해서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해기 중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걸로 보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예상을 해왔고 지금도 그 가능성이 높죠. 백현동 사건하고 쌍방울 사건 병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나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쌍방울 사건 관련돼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문이 마무리가 덜 된 거잖아요. 내일 나와서 받으라는 건데 일단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아마 거부를 하는 것 같아요. 일정 때문에 어렵다. 그러니까 추후에 협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각에서는 협의가 안 되면 그냥 영장을 청구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다소 좀 검찰이 그렇게 되면 무리수를 두는 거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한 지 12일 되는데 이 시점에 단식을 선택한 거나 지금 검찰 수사에 대응하는 모습 전반으로 봤을 때 가급적 9월 중에 영장 청구를 피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좀 있어요. 그렇게 되면 12월이나 돼야 이게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10월 중에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11월 중에 본회의가 열려서 보고하고 표결을 하면 11월 거의 말이나 11월을 넘겨서 12월 중에 그럼 지금보다 정세가 많이 바뀌어 있을 거여서 그때 가서는 지금은 9월에 영장이 청구되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날아오게 되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도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6월에 불치포 특권 포기를 얘기해 놓은 데다가 민주당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당론으로 포기를 해 놓은 상태고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게 방탄이라는 프레임을 피하려면 이번에는 어쨌든 사법 절차에 응하도록 체포동의안 처리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좀 완화된 이후에 체포동의안이 날아오면 국회에서 표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좀 위험을 낮출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대응 모습이.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검찰로서는 9월 중에 뭔가 이게 좀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서 검찰은 서두를 수 있겠네요. 추석 앞두고서 그런 모습을 보이려는 거 아니냐. 수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에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추가 소환에 응할 거냐. 응한다면 언제 응할 거냐. 검찰로서는 추가 조사를 하고 나서 과연 21일 이전에 9월 21일 이전에 국회로 영장을 청구하고 국회로 체포동의안을 보낼 거냐. 지금으로서는 뭐 하나 이렇게 다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일 수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언제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낼지. 저는 이번 달 안에 어떻게 해서든 승부를 보려고 할 거예요. 내부에서 아주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조금 검찰에서도 상당히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이 사건이 빨리. 내부라면 검찰 내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단계를 다 밟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수사를 쌍방울은 좀 뒤늦게 수사를 하게 했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금 거의 막 1년이 되고 있는데 제대로 지금 진척이 안 된다. 이런 압박감을 조금 눈치를 봐야 된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검찰 쪽에. 그래서 어쨌든 12월까지 가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12월까지 더 시간을 끌어가지고 그때 더 유미한 증언이나 증거가 나올 거라면 확신이 선다라면 그것도 배제할 수 없지만 지금은 아마 승부수를 좀 검찰에 띄우지 않을까. 구속영장. 그런데 만약에 이제 되게 알 수가 없는 게 구속영장을 체포동의안이 날아왔을 때 이게 지금 여당 아니 민주당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좀 확답하기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이번에는 가겨댈 거다. 비명계 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다. 이번에도 부겨될 가능성이 없다. 부결이 된다는 건 무더기표로 그러니까 기권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을 하면서 약간 주도권을 잡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심력 원심력보다는 구심력이 더 세게 작용을 하면서 이거를 또 막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는데 표를 던지기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낀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그냥 기권표를 던진 무더기표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가결이 재석 의원의 절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다 사실상 부결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좀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부결되면 또 그 이후로 시간이 또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런 상황도 좀 봐야 될 거고.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이번 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김만배 신학님 두 사람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김만배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재명은 천화동인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도실개발공사 있는 직원들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알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김만배 신학님 두 사람의 문제가 되고 있는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오히려 이재명 당시 상남시장은 별로 대장동에 대해서 도와주지 않았다. 이건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대화 내용 전체를 공개를 했는데 그걸 들어보면 신학님 전 뉴스타파 전문의원은 천화동인 1234567호 그중에 일부라도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갖고서 질문을 던졌는데 오히려 김만배 씨는 그 천화동인 1234567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결국 대장동 사건과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이 없다는 거를 보여주는 증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천화동인 1234567호와 관련돼서 직접적인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대장동 사건 전체에 있어서 이를테면 배임 같은 그런 혐의마저도 다 성립이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건 조금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요. 다만 검찰이 얘기했던 그 저수지 결국에는 421억이라는 저수지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가 쑥 들어가는데. 대장동 저수지다. 그런데 그 얘기는 검찰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흘려놓고 그 수사에 있어서 별다른 진전이나 실마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장동 재판이 더 깊게 진행이 돼봐야 알겠지만 그와 관련해서는 피의 사실을 이리저리 공표는 했지만 뚜렷한 증거를 찾았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결국 대장동 사건도 그럼 남는 건 배임 혐의만 남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물론 배임 같은 경우에도 대가성이 한편에 있어야 되는데 그건 검찰이 어떻게 입증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아무튼 녹취록 나온 내용을 보니까 아마도 이게 검찰 쪽에서는 결국 이조차도 그러니까 천화동이 1234567호하고 이재명하고 관련이 없다는 얘기조차도 사전에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두 사람이 연극하듯이 주고받은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개연성이 높아 보여요. 이 전체를 다 조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정황상 그때가 9월이었거든요. 아직 민주당 경선도 초반이었고 대장동 사건이 이제 막 언론 보도에 등장하기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김만배 신학님 두 사람의 대화가 있었던 것은 2021년 9월이라서 아직 민주당 대선 후보도 최종 결정되기 전이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최종 결정이 아니고 경선 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이 이런 지상파라든지 중앙일간지에 다시금 이렇게 보도되면서 쟁점화되기 시작한 초기였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런 각본을 짜놓고 말을 마쳤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한 억측이고 물론 이 녹취록이 유스타파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일부 이를테면 내용상 짜집기 같은 그런 흔적들이 보이는 건 사실이고 그 점에 있어서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전체가 누군가가 정밀하게 시나리오를 쓴 그런 거대한 조작이다라는 시각은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정치권에서는 큰 공방이 되고 있는 것이 김만배 신학님 두 사람 간의 인터뷰 내용인데 대통령 시기가 여당이 주장하는 것은 시대의 대선 공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이 공직선거법에도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인데 지금 공소시효가 끝난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 또 그렇다면 김만배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 커피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윤석열 커피를 이야기했던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인데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 즉 당사자가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되는 것이라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데 자 시대의 선거 공작인데 실제 공직선거법이 됐든 뭐가 됐든 처벌을 받는 부분 또 명예훼손이라면 부산저축은행 관련돼서 또 윤석열 커피와 관련돼서 대통령이 의사 표명을 가르쳐주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명예훼손죄로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모욕죄로 보수단체 대표 김모 씨를 기소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고소한 바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굉장히 논란이 돼서 그걸 취하했거든요. 재판 과정에. 무슨 얘기냐면 그때 무슨 팜플렛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여러 유시민 작가 등등등 해가지고 다 침입하다. 조상이 누구였네 누구였네 이런 거를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력자가 누군가를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수사기관의 압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저는 지금 이렇게 검찰에 대하는 태도 이렇게 그리고 야당에 대하는 태도라고 본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김만배 씨의 특수성을 사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김만배는 쉽게 얘기를 하면 윤석열 검사 윤석열하고도 어느 정도의 친분이 있었고 이재명 대표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경기도지사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은 누가 더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본인의 돈을 지키는 게 가장 최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부인은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집을 김만배 누나가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 특수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시가보다 비싸게 산 건 아니지만 잘 안 팔리는 단독주택이거든요. 그럼 나오자마자 매물로 해준 거는 다 그런 두루두루의 인간관계가 있음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처벌까지 가고 무리하게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불편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다 감안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소는 할 수 있지만 명예훼손죄가 사실은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요하게 기소 단계나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상당히 문제의식을 느끼는데요. 이게 이제 이 인터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대선 앞두고 굉장히 중대한 정치 공작이라는 톤의 입장이 나왔고. 저는 그런 입장이 사실관계가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에 나온 것 자체가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제가 그렇게 예상했던 대로 특별수사팀이 구성이 됐어요. 검찰에. 그런데 특별수사팀이 구성이 돼서 이걸 수사하는데 적용하는 혐의가 명예훼손이다. 이게 마치 민주당 배우가 있고 거대한 배우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선거법은 안 되고 결국에 적용 혐의가 명예훼손이다. 얼마나 웃깁니까. 그리고 그 이외에 보면 남는 거는 신앙님 씨의 배임수죄 청탁금지법 위반. 그건 이제 별개로 따져봐야 될 문제예요. 실제 1억 6천만 원 돈 받은 게. 일견 부적절해 보여요. 책 3권을 팔고서 1억 6천 원을 받았다는 거. 그 인터뷰하고 어떤 대가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검찰이 특별수사팀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사 역량을 투입해서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과거에 물론 몇몇 대선 앞독이 있었던 사건들에 빗대서 대선판을 뒤집어 엎으려는 그런 거대한 정치 공작이 있었고 그 배우는 민주당이다라고까지 특정했는데. 그런데 혐의가 명예훼손이면 이게 코미디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거를 무슨 대선판을 뒤엎으려는 공작으로 몰고 가려는 지금 움직임 자체가 일종의 저는 공작의 그런 의도가 엿보여서 굉장히 이거는 추후에라도 문제가 크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 의원님은 그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제 김만배 신앙님 두 사람의 대화 허위 인터뷰 의혹 이 여파가 실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mbc와 인용보들란 kbs까지 고발한 거죠. 이게 언론을 상당히 향후에 위축시키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걸 고발했는데 무슨 혐의로 그 의유를 하겠다는 거죠? 그 kbs나 mbc가 결국에는 내부 필터링을 좀 부족하게 해서 그 뉴스타파의 보도를 추가적으로 검증하지 않고 그걸 인용보도를 한 거에 대해서 좀 부적절했다는 사과 표명도 있었어요 최근에. 그런데 그걸 법으로 의유를 하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특별수사팀까지 구성해가지고 이 사건의 의미를 부풀리고 이렇게 언론까지 수사 대상으로 올리는 것 자체가 이른바 제갈물리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게 저는 글쎄요. 제가 보면 이게 좀 과도한 억측일 수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공안정국을 기획할 때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해요. 언론에 다 제갈물리고 사건 요만한 거 가지고 이따만하게 부풀려가지고 어마어마한 언론 플레이하고 결과적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별게 아닌 그런 식의 결론이 나는 그런 어떤 공안기획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저는 지금 이게 좀 과거하고는 약간 방향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런 기획과 별로 다르지 않아 보여요.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이번에 특별수사팀이 10명 검사가 10명이라고 했잖아요. 국정농단의 검찰이 특검팀에 파견한 검사가 20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농단의 절반의 사안. 준하는 사안이다라고 이제 검찰. 국기문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검찰에서는 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형편없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이거를 3월 7일 날 연합뉴스 보도를 필두로 해서 거의 모든 언론이 신문과 방송이 다 인용을 보도를 했는데. 지난해였죠. 지난해였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제목을 말씀드리면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TV조선은 김만배 녹취 공개에 여 대장동 뿌리는 윤 야 생태탕 시즌2. kbs는 김만배 육성 윤석열이 봐줬다. 윤측 명백한 허위. mbc는 김만배 윤석열 통해 사건에게 녹취 보도. 여 특검에야. 야 명백한 허위. 이게 뭐가 다릅니까. 내용 다 봐도 다 봤는데 안 달라요. 그러니까 왜 특정 언론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검찰이 지금 들여다본다라는 거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보도했던 기자들 핸드폰들 압수수색해가지고 김만배로부터 문자 신학님으로부터 문자 받았냐 뉴스타파로부터 이거 인용보다라는 거 청탁받았냐 이거 보겠다라는 건가요.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모든 언론에 그럼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에 다 이거 지금 수사하겠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증거가 있어야지 하는 건데 이거는 칠랭효과 위축효과를 지금 노리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게 지금 김기현 대표가 3.15 부정선거 기획했던 세력들이 사용당한 것에 빗대서 이 선거 공작은 사용에 처해야 될 일이다 라고까지 논평을 했는데요. 저는 요즘에 여당이 아무리 이게 정권의 나팔수 권력의 나팔수된 여당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분별력은 좀 가지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10월에 있을 보궐선거도 한번 짚어보죠. 국민의힘이 강서구 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결정을 경선으로 정하기로 했는데요. 김태우 전 청장 사면을 받았죠. 그리고 김 전 청장과 함께 후보 등록을 한 인물이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인데 김진선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선이 공정한지 세상 덜넘이 경선이 되는 건 아닌지 보고 최종 참여회부를 결정하겠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를 두고 국민의힘의 동향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동안에 누적된 불신이죠. 사실상 3연부터 시작해서 김태우 후보 만들기를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의힘 측의 다른 예비후보의 불만이고 예비후보 등록, 경선 후보 등록은 했는데 여차하면 경선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무소속 출마하겠다라는 식의 언포를 놓을 만큼 불신이 누적돼 있는 거고 만에 하나라도 김진선 후보자가 무소속으로 본선거에 참여하게 되면 저 선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해보나마나 지는 선거가 되는 거여서 과정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박성민 전략부총장 이런 분들이 나서서 엄정한 중립선거를 치르겠다라고 달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너무 이게 화제성이 커져서 이 상태에서 경선하면 결과는 보나마나 뻔한 결과 아니겠어요? 김진성 위원장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세게 문제제기를 해놔야지 내년 4월에 총선에서의 공천도 본인이 조금 더 수월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략적 판단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무소속으로 가지는 않더라도. 저는 무소속으로는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데 내가 이번에 희생했다. 내가 양보했다. 이런 걸 하면 지금 여당에서는 지금 전략공천지역이 몇 개가 됐지도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지금 다들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미지를 당에 심어주기 위해서 세게 나가는 거고 선거 결과는 지금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투표율이 좀 많이 좌우할 것 같아요. 투표율이 만약에 20% 중반보다 밑으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국민의힘도 해볼 만할 것이다. 조직표끼리 만약에 딱싹 긁어모아서 하면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두 분께 전망 차원에서 여쭤보면 이번 강석 우청장 10월 탈에 있죠. 투표율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박원석 전 의원부터. 글쎄요. 한 30% 초반대에 예상합니다. 높지 않을 것이다. 네. 저는 20% 중후반대에 예상합니다. 그럼 매우 낮은 투표인데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올해 초에 4월 달에 전주시에서 그때 재보궐선거했잖아요. 국회의원이었는데도 20% 후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슈가 세게 붙으면 조금 높아지기도 하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정치 불신이 팽배해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평일이기도 하고요. 개각 관련해서 두 분 평가 짧게. 실제 개각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방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개각 하마평이 나오는데 짧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지금 하마평 나오는 내용과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유인촌 특보잖아요. 언제적 유인촌이고 다 죄송한 말인데 다 노인 정치인들하고만 정치할 겁니까? 지금 이 정부는 진짜 왜 다 거꾸로 가고 있나요? 좀 건전하고 밝은 보수 좀 발굴 좀 하십시오. 진짜. 개전문 인사다. 유튜브 아니면 무슨 다 mbc절 사람만 등용을 하나요?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신임 장관 후보자들이 현 장관들의 후임자잖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니 현 장관들의 전임자예요. 두 정권을 거슬러 올라가서 장관을 지냈거나 그때 활약했던 인물이 지금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게 이게 단적으로 이 정부의 인사풀이나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생각이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다가 국방부 장관 인사는 이게 안보실 2차장 인사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국방비서관 인사까지 포함해서 최근에 쟁점이 커지고 있는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된 일종의 증거인멸성 개각을 하는 게 아닌가 이건 이제 결국에는 국회에서 특검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kbs 남영진 전 이사장의 해임 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임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일석이조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박원석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